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제주도에 이사와서 아마 오늘이 두 번째 영상인 것 같아요 늘 샵에서 근무하며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집에서는 마지막 고객님들께 인사를 하는 영상과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우리 모두가 궁금해할 수 있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중에 고은진 손예진이 광고하는 고은진인데 왜 제가 이 화장품을 올리게 됐냐면 가격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가격을 궁금해하시면서 왜 공개가 안됐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으셔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 가격 공개하면 안되나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고은진을 한번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3개월을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장단점을 제가 한번 올려볼 테니 가볍게 보세요 봐주세요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에센스, 로션, 스킨, 스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림이 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주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성별,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만 남기면 1대1 담당자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배송이 되는데 일단 뭐 궁금해서 저도 호기심에 한번 안 써본 화장품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서 일단 뭐 써보지 않은 제품들이 거의 없다 보니 이 제품은 안 써봤어요 그래서 한번 호기심에 주문을 했는데 가격면은 조금 세긴 세다라고 처음에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지금 두 개에 이게 보시면 스킨, 크림인데요 자 기존에 우리가 쓰는 제품들이 뭐 설땡땡이나 샤땡이나 뭐 오땡이나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 봤을 때에도 크림 한 통에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20만원 25만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이 얼마냐면 사이트 상에서 보시면은 두 개 이렇게 세트에 한 60만원 넘게 60만원 후반대로 나오는데 아 저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그래도 상담, 메시지를 남겼다가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두 개가 50만원 이에요 네 50만원 이지만 한 석 달 이상 쓰구요 어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스킨, 에센스, 로션, 영양, 크림, 뭐 중간에 앰플 뭐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딱 두 개만 기초 두 개만 쓰시면 땡 저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구입하게 됐어요 이 제품을 그리고 주문을 하면 담당 실장님이 이렇게 샘플을 보내주세요 샘플을 이렇게 스킨, 크림 이걸 보내주는데 스킨, 앰플, 스킨, 에센스 하나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가지만 쓰는데 이것도 샘플인데 굉장히 오래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휴대용으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팩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팩을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이걸 제가 한번 해줘 봤더니 너무 좋아해서 아예 저희 남편이 고은진 매니아가 됐어요 뭐냐면 굉장히 촉촉하고 앰플이 진짜 한 병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저 과대광고 아닙니다 저는 제가 고은진을 판매하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오늘 영상 올리는데 저도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팩을 안해요 여기다 끈적거리게 뭘 바르고 있는 거를 못 견뎌요 그런데 남편을 해주면서 하도 좋다고 해서 외려 제가 궁금해서 제 얼굴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팩 때문에 외려 저는 더 이렇게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하면서 영상 올리며 기존의 우리 단골 고객님들 얼굴도 보고요 한분한분 저는 사실은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어요 근데 연락들을 이렇게 많이 안 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데 또 생뚱맞게 또 한분한분 연락하는 것도 좀 그래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마음만 머릿속에 그리움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고은진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고객님들도 한번 얼굴 볼 겸 근데 이 고은진이요 이거를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품을 구입할 때 우리는 굉장히 뭔가 기대치가 높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피부가 정말 기미 주근깨가 너무 심하다 두껍게 있다 깊이 있다 하는 거는 피부과 가셔서 레이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시술 받던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거 관리를 받으셔야지 이 제품을 쓴다 해서 우리가 뭐 진짜 뭐 이렇게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효과 있다라고 얘기하는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쓰므로서 속건조 같은 걸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조금 더 촉촉해지고 화장이 잘 먹고 그리고 그만큼 뭐 비싼 만큼 좋겠죠 예 그런 믿음을 갖고 사용을 하면 좋은 거 같고 의심을 하면 이건 아닌 거 같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고은진과 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겨운 면에 너무나 궁금해 하시는 쇼츠나 뭐 유튜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휴 그냥 내가 써봤으니까 나도 3개월 써봤으니까 한번 나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영상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아니면 뭐 또 좋은 또 영상 있을 때 제가 올릴 테니 많이 봐주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추석인데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뭐 써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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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